Q. 여왕의 정리 할 수 있다! 화이팅 한 번 봤어! 조회가 없다. 멋있어! 하나 둘 셋! 에이~! 10번째 질서야! 야 이번.. 뭐야. 아 뭐야 오소리가! 오소리가 징그러워! 오 바퀴벌레 빨간뉴스크러 어떻게 했었지? 싱니깃쏠 아 뭔가 봤어요 엄마? 귀여워 오케이 아 여름 못말려 아 이런거 가짜 가짜 노래 한단 말이에요 아 더워!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! 아 올려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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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민아 손 떼고 있지 너 아니요 몇 살이니? 오케이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그냥 너 여자야 하나 맞아 네 여자야 손아보고 계시면 돼요 네? 원하시는 질문을 손아보고 계시면 돼요 떼지 말고요? 네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지금 질문? 어 쟤 여자래! 네 여자래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질문이 선택되신 거예요 다음 주 로또 번호 알고 있어? 다음 주 로또 번호 알고 있어? 로또! 로또! 나 갔어! 살해당했어 살해당했어 억울한 거 있어 아니 살해당했어 억울한 거 있어 억울한 거 있어 억울한 거 있어 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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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억울하대 로또 번호 없어? 혹시 혹시 복수하고 싶어요 누가 너를 죽였어 누가 너를 죽였어 누가 너를 죽였어 누가 너를 죽였어 예 뭐라고? 마이크아! 오마이크아 어디 가니? 왜 운전하고 있니? 나 운전하니? 야야야 야 옆에 봐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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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오늘 앞에서 됐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? 아 이거 그거 프롤로그다 그거 사만한다 이제 아 아파 야 얘 빨리 죽었어 야 어떻게 해 야 야 이 일어나 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여 왜 닮아 이어나 숫 침 억 미워 미워 마아 미워 미워 오 태빈이 속됐다 하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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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오 어 뭐야 어.. 간격! 세빈아, 너 손 뗐어? 안 됐어. 나 지금도 안 됐어. 뭐야? 뭐야? 가령이, 가령이. 어 뭐야. 야, 뭐야? 어깨! 어깨! 어깨 한 번 붙어보자! 와 미쳤다 와 와 아 미안해! 고개 꺾지마! 야 얘 파피 잘한다 와 탈피의 탈!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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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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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? 글러브 아니야? 글러브? 뭐야? 하지마! 하지마! 저기한가? 왜 가만히 있어? 남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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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뚫겼어! 남자야! 벌레야! 벌레야! 아직까지! 아! 오른쪽이야! 벌레야? 벌레야 저거 도시락이야! 도시락이야! 여기가 다 풀렸다! 야! 불 꺼진 거 아니야? 불 꺼진다! 아니야! 갑자기 물이... 망했어! 희한 안 뜨거워! 나 슬플 때 희한 피하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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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뭐야? 뭐야? 불나는거야? 안 뜨거워! 죽겠어! 죽었다! 혁 principals! 야 다 못 죽었어! 다 못 죽었어! 야 죽었어! 야 죽었어! 야 죽었어! 야 나도 죽었어! 아 뭐야 이거! 나 죽었어! 아 너무 성공하셨어요! 네? 아 상우가 죽었어! 야 내가 내 사진 봤는데 이렇게 엎드려져있어? 형 상우야! 상우야! 상우 죽었어! 뭐야 아직 안 끝났나? 아 상우가 죽었어! 아 뭐야! 제가 고기 먹는 거 도와드릴게요! 아 상우 죽었어! 아 상우 내가 피해야 돼! 야 무빅을 안 하냐 무빅을! 야 내가 무빅을 해야지! 야 무빅을 해야지 무빅! 야 이거 겁나 눌렀어요 형! 야 무 피하는 거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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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! 아 너무 안 무서워! 아 근데 못 죽인 거예요? 아 뭐야 아 6명이서 힘이 없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야! 한 번 더 할까? 깰 때까지 가면 안 돼 야! 야! 아 진짜 상우가 먼저 죽어가지고 손이 두 개가 모자리가 아 미안한데 누가 누린 거야? 나 나 뭐지? 나 진짜 빨리 눌렀어 이렇게 눌렀어 근데 나 이거 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하지만 너무 아픈 거야 아 너무 힘들었어 난 두 개가 있는데 난 두 개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춤을 있을 때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있잖아 일로워! 나도 두 개가 때려야 이게 상위라고 이게 상위라고 이게 상위라고 이게 상위라고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는 또 어떤 체험을 기다리고 있을지 잘 미뤄야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 스포어필름 많이 사랑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연 스포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더위 못 날렸어 고마워